뭐로 끊어졌어? 지금 화면 땡겼거든 이렇게? 뭐? 뭐? 봐봐 해골 해골 잠시만요 저 여자 사진 불태운다 그 여자 사진을 들고 뭐 하고 있었다 했잖아 그 여자한테 X 내리고 있었다 하냐 X 내리고 있었다 하냐 지금 머리 아프고 그런 건 없거든? 다른 곳 또 가냐고? 어? 거기 공동매직 공동매직 할 거야랑 수진아 좀 얘기하세요 바로 빠꾸하고 가게 멀리까지 왔는데 진짜 멀리 왔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묘지하고 이런 묘지는 뭔가 좀 돈이 흑은거 있었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? 뭐 그런 거 아닌가? 뭐 그런 거 아닌가? 어? 뭔 소리야 방금? 아 새소리구나 아 새소리구나 어? 여기 왜 이렇게 해놨대? 여기 뭔가 엄청 뭐 하고 그냥 아 왜 자꾸 이렇게 소름 돋냐 혹시 이어폰 긴 사람? 아 개가 짓때문에 노래소리가 들려 잘 들어봐 들려? 와 닭사생님 미쳤다 앞쪽에서 들려 앞쪽에서 들려 앞쪽에서 들려 와 닭사생님 미쳤다 뭐 하긴 직접 질린다 들리지? 들린다 노래소리 내가 폰으로 장난친거 아니야 진짜로 앞쪽에서 들려 앞쪽에서 들려 또 들린다 뭐야 공동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 왜 있었어? 노래소리 뭐야? 정확하게 흥얼거리는 소리 있잖아 우리가 흥얼거리는 앞쪽에서 들려 앞쪽은 묘지인데 보니까 지금 앞쪽은 묘지 묘지 어디서 나는거지 앞쪽은 묘지 어디서 나는거지 앞쪽은 묘지 미쳤다 아 닭살 요거는 내 알 귀신소리라고 말할 수 밖에 웃겠다 진짜 아 근데 여기 너도 들었냐? 뭐 노래 나 미쳤다니까 여기 지금 그리고 형이 아까 그 남자애들 그 여자 탈퇴 보고 있었잖아요 어 어 그 얘기해서 그 여자애들 지금 엄청 내리고 있어 머리에 붙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便 아 아 어 아 우와 닭살 미쳤다 이거 낙엽 밟은 소리 들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여 나는 뭐야 어디야 어디여 잠깐만요 나도 존나 긴장했는가 없다 여기는 몇 동 있으니까 여기다 좀 오줌 쌀게요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하필은 내가 소리를 왜 줄여서 번역기에서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봐 이게 지금 번역기거든 이거 내가 태국말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당신의 신도가 되는 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 말이야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소리 잖아 와 이거 개인 소리 줄였다 나 진짜 오줌 싸고 있었어 여기다가 와 개 억울하네 와 그럼 이거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야 이거는 주작이라고 말해도 내가 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거 소리를 줄여버렸고 오줌 싸고 있는데 여기다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소리가 늘 그래서 저는 당신의 신도가 되는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지금 현재 하필은 소리를 내가 줄인다고 자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하니까 소리 음악소리 와 개야 제발 개이들이 더 이렇게 미친게 짖은게 지금 위에 자꾸 귀신이 또 소리났거든 소리 엄청 컸어 방금 소리 엄청 컸어 방금 응 대야가 안 통하구만 대야가 안 통하구만 이거 뭐 두고 들어야 되지 오 나 개 여기 한 칸 없다 미쳤다 나 어떻게 이렇게 백여시같이 찾냐 여기 한 칸 없다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와 미쳤다 여기 안에 근데 와 공격매 좋아서 요거 진짜 개 소름이 있네 어?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이번에는 진짜다 이거 봐봐 아까도 내가 이랬다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스샷 해놓을게요 화장터인거 같애 여기도 화장터인거 같애 화장터 와 이거 나가는것도 일이다 와 땀 미쳐버렸네 아까도 계속 두고 놀다니까 아까도 안팎 아까도 안팎 아까도 안팎 아까도 안팎 감사합니다.